액션 이스타와 4강 2경기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. 우승팀 한번 벌골로 하겠습니다.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. 디펜딩 챔피언 액션 이스타를 발라드림 방출팀이 선택을 했어요. 저희가 액션이는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다 했는데 나는 액션이랑 제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딱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. 부딪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모여서 분위기 좋아, 분위기 좋아. 우리가 오늘 당황전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. 뭐예요? 리버풀에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내가 부탁을 했어. 공격수들은 드리블이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수비수들은 맨투맨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전술적인 부분들은 좀 준비를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기술들을 좀 코칭 받으면 좋겠다 해서 리버풀의 코칭을 좀 받기로. 리버풀에서 곧을 받았고 제주도에 대해선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다른 팀이 대해선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센터-백입니다. 저는 칼라입니다. 저는 칼라입니다. 그리고 또는 칼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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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름이 다 있네요. 저는 칼라입니다. 칼라입니다. 우리 모두 칼라입니다. 칼라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이름은 칼라입니다. 칼라입니다. 저는 칼라입니다. 칼라입니다. 사실 저는 시작입니다. 제가 5개월에 공부하고 있습니다. 칼라입니다. 하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. 칼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칼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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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vo, 고전입니다. 아주 잘이죠. 돌아가세요. hairs입니다. 가세요. 매일 자기야 할 수 없나요? 드리블이라든지 준비하는 자세 그런 부분들을 코칭을 부탁드려서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필두로 해서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훈련들을